안녕하세요 사당역 해오룸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남성역 부근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수역을 거쳐 사당역까지 가면서 이 부근 지역과 아파트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게 아니고 대로를 따라서 달리면서 러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사당로인데요.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평소에 도로폭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성역 인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 왼편에 보이는 우뚝 솟아있는 건물이 바로 남성역 두산 위브 트레이지움 아파트이고요. 현재 사당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역 바로 코앞인 데다가 2011년 준공 완료된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총 4개동이고 428세대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이고 지금 지나갔고요. 현재 30평대 매매 시세가 13억에서 14억 정도 합니다. 오른쪽 편은 남성역 도로 확장공사 구간이고요. 남성역을 지나면서는 도로가 좀 넓어지죠. 이 도로가 이수역 내방역을 지나서 서리풀 터널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남성역 사당로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남성역과 이수역 사이에는 도로가와 가까운 아파트 단지는 별로 없어요. 오른편은 사당동 빌라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왼쪽 편이 사당동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곳이긴 한데 대로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나마 도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대림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대림아파트 중에서도 아주 일부 동의 경우에만 대로변과 좀 가까운 편이고요. 그리고 대림아파트는 재건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식이 좀 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남성역에서 이수역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이수역이 나타날 건데요 저 앞에 멀리 보이는 저 높은 건물 저 건물이 바로 이수자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수역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수자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방배 SK리더스뷰가 사당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수자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수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7평형부터 63평형까지 주로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개동이고 14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주거공간을 제외하고 아래층에는 다양한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하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게 장점이죠. 여기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물건이 49평형이 12억 5백에 거래된 게 최근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 이수자이보다 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저 방배동 쪽에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방배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디오 슈페리움이라고 하는데요. 디오 슈페리움 역시 주상복합 아파트로 1차, 2차 각각 한동씩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가면 내방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사당역 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수교차량에서 아까 직진을 했을 경우에는 서리풀터널만 지나면 바로 강남으로 통하게 됩니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내방역 지나서 길이 끊겨 있었는데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내방역 주변이 강남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아파트 시세도 이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사당역으로 가는 동작대로인데요. 이 동작대로가 아주 그야말로 교통체중으로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머물러 있는 차량 행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이 마침 연휴 첫날이라서 나들이 차량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평소에도 이미 많이 막히는 도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이 동작대로 일부 구간도 지하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를 기점으로 지금 보이시면 왼쪽이 방배동이고요. 오른쪽이 사당동입니다. 굉장히 막힙니다. 이 사당역하고 이수역 부근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대 교통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든 구간이죠. 이수역은 4호선, 7호선 환승역이고 사당역은 2호선, 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어디로 가는 곳도 아주 편리하게 지하철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하철도 물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분비기는 하지만 환승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에 수요들이 많은 거고요. 하지만 반면 지상도로 사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막혀요.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지하철로 한정거장이니까 한 2분 정도 지하철로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막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아무리 적어도 한 10분 이상 어떨 때는 10분 이 한정거장 거리에 가기 위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 높은 건물 보이시죠? 저 끝에 보이는 위에 비행접시처럼 되어 있는 저 건물이 SK리더스뷰입니다. 방배 SK리더스뷰 방배 SK리더스뷰도 이 지역에서 나름 랜드마크로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SK리더스뷰라기보다는 파스텔시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인데 파스텔시티는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거의 모든 백화점에 있는 시설들과 같이 음식점, 서점, 의류 매장 이렇게 복합 쇼핑몰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당역의 아주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합니다. 6층까지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7층부터 23층까지는 아파트입니다.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82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30평대가 한 14억가량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부터 상업시설하고 주거공간을 아주 철저히 분리해놨습니다. 이 동작대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승용차보다는 이동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과천으로 내려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도로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연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당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이제 SK리더스뷰가 왼편에 보입니다. 사당역에서 나름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주상복합아파트고요. 이렇게 막힐 때는 저는 어떨 때는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사당동 빌라촌 그쪽 골목을 통과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워낙에 막히다 보니까요. 네, 왼쪽에 파스텔시티 주상복합 SK리더스뷰 건물이 우뚝 서있는 게 보입니다. 저 멀리는 관악산도 보이는 것 같고요. 교차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더 차가 막히죠. 저 방배 SK리더스뷰 맞은편에 그 왼쪽으로 살짝 보이는 아파트가 방배 우성아파트입니다. 방배 우성아파트도 아주 유명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거리를 건너면 바로 왼쪽에 사당역 바로 인접한 곳에 방배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방배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다시 재건축 동의서를 입주민들한테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물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위에 보이는 고가차도가 남부 순환로를 이어주는 고가차도가 고가차도입니다. 왼쪽은 강남 방향이고요. 오른쪽은 낙성대역 방면입니다. 요즘 미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시에서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추세이긴 한데 이 고가차도도 철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른 대안이 없이 철거할 경우에 현재도 교통체증이 막심한데 혼잡도가 만일 철거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가중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철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당역 복합문화센터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를 같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거리를 건너게 되면 왼쪽에 방배우성아파트가 보이고 오른쪽은 남현동 먹자골목이 나타나게 엄청 막히네요. 자 이제 사당역 사거리를 지납니다. 지나면서 저쪽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바로 방배우성아파트고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남태령, 과천 방면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른쪽이 남현동입니다. 관악구 남현동 쪽이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